를르르 하루랑은 파키시탄 평소에 갔던 이미지가 뭐에요? 이미지 없어요 이미지 없어요 잘 모른다 근데 그 나라에서 산 만나요 끝 산이 많다 파키시탄은 위험하다는 테러 문제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테러 문제는 특히 9.11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 바로 옆 나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국이랑 같이 해서 그렇게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난민들이 많이 왔잖아요. 파키스탄으로 왔는데 저희는 모르잖아요. 누가 테러하는 사람인지 누가 아닌지 저희는 그때 전쟁 상황이라서 다 받아줬거든요. 받아줬는데 이제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들어와서 테러를 했구나. 이제 테러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기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탄이 날아다니고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인도랑 파키스탄이 옆 나라잖아요. 카치미르. 네네. 그래서 카치미르 문제가 좀 걸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파키스탄이 생겼을 때부터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 다음으로는 이제 인도랑 저희 전쟁 한 4번 있었거든요. 그게. 1999년때요. 제가 이제 여름 방학 때 저희가 할머니 집으로 가요. 그게 완전 맨 끝에 있는 마을이에요. 거기는 외국사람들도 못 가요. 우리만 갈 수 있는데 거기 있었는데 갑자기 밥 먹고 있을 때 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니까 이제 다 무서우면서 나왔는데 인도 쪽에서 미사일이 오고 있는 거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마을 안에 떨어진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희는 산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산들이 저희를 보호해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산 위에 막 떨어지고 막 들어야 돼요. 재미있는 얘기예요. 파키스탄 뉴스를 보면 모든 테러 사건을 인도에서 한다고 하고 아 이거 테러 아니에요. 이건 전쟁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전쟁도 네이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역사상으로 보면 네이븐 아니에요. 99년 전쟁은 공식적인 전쟁 아니에요. 그게 그냥 뭐 군인들이 넘어왔다가 파키스탄에서 가는데 근데 인도 문바이에서도 그 2008년도에 타주 호텔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예 알아요. 그것도 잘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뭐 아 그게 파키스탄에서 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전에는 우리 인도 호텔에 갈 때는 편안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제는 공항보다 호텔에 들어가는 게 또 어려워요. 검색도 다 있죠. 이게 이거는 물론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인도 쪽에서는 테러 생기면 항상 파키스탄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파키스탄에 테러 생기면 이거 뒤에는 인도에서는 있었다. 드라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저는 그거를 맞는 생각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왜? 테러는 글로벌 문제잖아요. 이건 뭐 그렇게 한 나라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맞는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알아내지 않는 이상 서로 그렇게 단정 짓지 말자. 이거 제일 아쉽고 슬픈 게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이고 제일 가까운 친구가 제일 무서운 적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나라인데 옆 나라인데 민족도 같고 문화도 같고 다 똑같은데 서로 친하게 경제적으로 서로 도와주면서 손에 손 잡고 같이 함께 가는 게 천천히 저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안아주고 싶네요.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너무 슬퍼요. 마음이 아파요. 그게 참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서로 출발의 의미로 칭찬을 한 마디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파키스탄 요리가 참 대단해요. 양고기 구이라든지 양고기 카레가 그리고 또 양고기 볶음밥 그리안이라고 하는데 아주 맛있겠죠. 저는 인도 영화를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 저는 인도노래도 파키스탄이랑 인도노래는 똑같아요. 저는 인도영화의 노래들 진짜 많이 불어요. 정말요. 그럼 자인은 앞으로 맛있는 음식 요리에 소리치면 영화 보여줄게요. 알겠습니다. 끝나고 클럽 가서 같이 이렇게 이게 제일 아름다운 그림인 것 같아요. 파키스탄도 똑같아요.